우리 딘딘 철이형이 생일선물로 커피 머신을 사줬습니다 소리가 진짜 좋아 여기는 오아시스라는 카페 레스토랑 인데요 저는 연어 에그 베네딕트를 시켰습니다 청담인가 있다던데 저는 가본 적은 없고 가끔 시켜 먹어요 수란이랑 빵이랑 연어 야채도 좀 있고 감자도 있어요 어제 작업하던 노래에요 제목을 인기가요 출근을 하러 가고 있습니다 오늘은 2월 20일이고 저의 러브앤파이트 그 위너 마지막 방송날이에요 오늘 입은 옷 NFL NFL 모델이 되었습니다 NFL 아노라 굿 하비클럽이라고 쓰여있는데 모자는 뭔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바지는 아미리바지 여기 이렇게 페인트 패턴이 있는거고 이거 베이프 운동합니다 그리고 이거는 버버리 가방 제주 버버리 팝업 갔었을 때 선물로 주신 뭐 들어 있냐 핸드크림 템버린스 새거에요 아직 한번도 안 써봤는데 이게 또 있어가지고 가져와 봤습니다 그리고 그리고 프로틴 무려 27.55g 들어있는 광고 광고 아니고 이거 그냥 진짜로 이따 먹으려고 여기 두개 들어있고요 그 옆에는 김대턱 김대턱 패딩 또한 NF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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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날씨 좋은데 SBS로 갑니다 레츠고 쭉쭉 쭉쭉이 하이 저의 무대를 위해서 몸을 풀고 계십니다 댄서 라이프입니다 댄서 라이프 요 하이 은영이 안녕 라비 팀의 이쁜을 맡고 있는 레이디노미라고 합니다 이쁜? 이쁜 이쁜 요 배씨 안녕하세요 배씨 안머리 니가 잘랐어? 아니야 던지고 잘랐는데 야 다음에 내가 잘라줄게 비싸게 했잖아 다음에 내가 잘라줄게 해줘 안녕하세요 저 누구죠? 저 뱅가리 뱅가리입니다 저는 안무가 제일 우편입니다 네 위너를 짜주셨잖아요 네 어떻게 생각하면서 다 하셨나요? 멋있고 카리스마 있고 동전 최대한 멋있을 수 있어요 위너같은 느낌으로 위너같은 느낌으로 이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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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괜찮네 후니, 저는 후니 후니처럼 정표 그냥2 후니처럼 후발 유튜브에 후발 조자가 해서 pis 작업실에 가려고 합니다 유출복 소개해드릴게요 오늘 무채색이고 위에 상의는 이지갭 패딩이예요 이지와 갭 콜라보 제품인데 최근에 샀고요 가격대가 한 30, 40만 원대 정도 이고요 이너는 저희가 모델인 NFL 아노락입니다 모델로스의 의무를 다 하고 있다 바지는 마틴킴이라는 제품이 약간 트레이닝바디같은건데 마틴킴 이렇게 써있는 다크 그레이 색이구요 그리고 신발은 제가 산지 좀 된건데 마르지엘라 제품 운동화에요 옆에 보시면 실리콘처럼 이렇게 되어있는 느낌이 되게 유니크해가지고 마음에 들어서 샀구요 되게 무겁고 좀 뚱뚱한 이런 운동화 별로 좋아하진 않는데 얘는 마음에 들더라구요 그리고 이 장갑은 우리 직원들이 선물로 준 버버리 장갑입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회사 식구들 그럼 이제 작업하러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레츠고! 잘 있었니 그만 전화는 과자 중에 고추칩이라고 있거든요 고추칩? 진짜로 이름이 너무 소한거 아니야? 제가 먹어볼 칩류 과자 중에 제일 맛있어요 고추칩? 응 고추 모양이야? 그냥 포테이토칩같이 생겼어 음 나중에 고이면 한 번 먹어봐 당연한 고추? 약간 청양고추나 페트남 고추 맛 이런 좀 발사한 음 밥을 먹고 커피를 먹으러 갑니다 나 요즘 따뜻한 커피도 먹는다? 진짜? 뭔가 따뜻한 커피가 또 속상하네 좋아지다 왜? 뭔가 늙은 거 같아? 야 씨 따뜻한 커피가 왜 늙은 거야? 그런 건 아닌데 나 이제 뭔가 따뜻한 것도 먹는데 따뜻한 커피 매력이 있어 그치 원래 커피는 따뜻하게 먹는 거라고 하더라 근데 이제 원래 아이스만 먹었는데 뭔가 따뜻한 걸 먹었을 때 매력이 제법 있던데 제법 있어요 오늘 날씨 좋다 뭐 먹을까? 저는 아이스 아메리카노 얼죽합니다 얼어 죽어도? 얼어 죽어도? 얼어 죽어도 입에 얼음 아그작 아그작 찍을 거예요 아그작 아그작 아니야 진짜 오 그냥 보이네 예쁘다 예쁘게 없네 십 십 십 십 십 십 어 많이 와 드라이브 연습실입니다 지금 회의하기 전에 시간이 좀 떠서 뭐미나 좀 풀어볼까 해서 들렀어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